당신의 무엇이 그들을 화나게 하는가 왜 그들은 당신을 뒷담화하느라 누군가에게 불합리하게 질시받거나 경언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어떤 일을 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많은 경우 당신은 그 사람과 만나기 전에 이미 그를 당황하게 만들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무엇을 내가 성취했거나 갖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대답은 매우 간단한 것일 수 있다. 당신은 아마 그가 갖고 있지 않은 명망을 갖고 있거나 상대방이 배제당했다고 느끼는 주제에 관해 폭넓게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또는 당신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삶의 양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신이 남들보다 더 솔직하게 자신의 즐거움을 드러내거나 미모가 뛰어난 부인을 가졌을 수도 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더 편안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얽매여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화를 낸다. 다른 경우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 당신에게만 유별나게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어떤 성취 때문에 화를 낸다. 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쏟은 수년 동안의 노력과 희생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행운이 당신에게만 함께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당신이 그들의 불안전함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당신이 전령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당신의 효과임을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스러운 자기 분석을 해야만 할 것이다. 실제로 당신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일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단지 그 또는 그녀를 당황케 하는 어떤 진실을 대표할 뿐이다.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경우 당신은 그들의 삶에서 전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신은 아마 그들이 갖지 못한 어떤 자유와 재량권을 갖고 있을 것이다. 또는 당신은 그들이 항상 원했지만 그것을 위해 노력하기를 두려워했던 무엇인가를 달성했을 것이다. 당신은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다. 이들이 당신의 사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라면 당신을 좋아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 그 사람의 분노가 계속되면 당신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스스로 분노를 극복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항상 원했던 것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다. 최악의 경우라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틈새를 완전히 메우기는 힘들다. 그 사람이 자신의 증오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의 무엇이 그들을 화나게 하는가?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화나게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그것 때문에 당황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가치 있는 특성들을 결코 희생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늘이 두 쪽 나도 결코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사실 50%의 동의만 받아도 제법 성공한 것이다. 한번 대통령 선거를 보라. 압도적인 승리라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40%를 넘는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 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